김영경, 34, 한국생명, 2국제올림픽위원회, IOC, 로부터 여자 배구 제일가는 글로벌스타로 인정받았다. 24일 올림픽 채널 영어 에디션은 대한민국 김영경은 2021년 8월 국가대표팀에서 은퇴했지만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여자 배구 선수다. 올림픽 채널은 IOC가 2016년부터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이다.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100만을 넘는다고 소개했다. 해당 국가, 지역체육회, 미디어와 협력으로 현지화된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일본어, 아랍어, 중국어, 힌디아어, 한국어, 러시아어, 서비스와 달리 영어 에디션은 여전히 IOC가 직접 제공한다. 현재 구독자는 130만 이상이라고 설명한 올림픽 채널은 이 정도 규모로 유튜브 팬을 확보한 배구 선수는 남자까지 통틀어 김영경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올림픽 채널은 김영경은 세계선수권, 올림픽 메달 없이 국가대항전 경력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올림픽 데뷔 무대였던 2012년 영국 런던에서 너무나 잘했기에 한국이 4위에 그쳤는데도 대회 전체 MVP로 선정됐다며 덧붙였다. 인기뿐 아니라 실력 역시 대단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김영경은 도쿄올림픽에서 한국을 4위로 이끈 것 또한 인정받아 국제배구연맹 피브 공식 홈페이지 발리볼 월드에 의해 2021년 여자 최우수 선수로 뽑혔다. 김영경은 도쿄올림픽